감사원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채용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니깐 선관위의 채용기록 291건을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200건이 부정 및 규정위반으로 드러나서 아주 악질적인 것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작년부터 이 문제는 논란이 이렇습니다. 선관위 자녀들 다 채용 비리 아니냐. 선관위의 태도는 엽기적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불가하다.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게 웃긴 집단인게 뭐냐면요. 국정원의 보안점검도 거부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의 감사를 받고 누구의 견제를 받는데 수십년동안 썩은 집단이 되니까 자기들은 견제를 받기 싫어하고 내부적으로 꼴만 다 빨다가 걸린거에요 지금. 이게 작년사진입니다. 노태양 사태 안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고 재작년에는 대선 치를 때 소클리 투표를 비롯해가지고 총체적으로 모노하다는게 드러났고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이 밀어붙였고 지금 아주 대규모로 세세하게 지방부터 중화까지 뭐가 썩었는지를 밝혀낸 것이죠. 작년에는 국민의힘도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겁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자창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부하고 있다. 기본이 무너졌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를 왜 이때까지 거부하고 그렇게 버텼을까요? 당연하죠. 이 숫자로 보십시오. 선관위 소속의 최고급의 공무원들. 장관급, 차관급, 1급, 3급 공무원들이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저거들이 그걸 아니까 거부한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채용 당연시하고 점수 조작하는 행태를 처음 봤다. 24년만에 이런 조직을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가 논란을 이뤄가지고 2년 전에 사퇴를 한 김세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선관위로 움직이는거는 실무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입니다. 이 사람이 소쿠리 대선 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김세환. 여러분들 잘 얼굴 똑바로 바르십시오. 이 사람은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도 만들었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3명을 면접관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3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줘가지고 아들을 합격시켜줬어요.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요. 심증 이런거 아닙니다. 포렌식. 직원들 카톡 내용, 전화내용, 문서 다 뒤져가지고 확정적으로 발표한겁니다. 이 사람이 임기를 보면은 2020년 9월 21일부터 2년 전인데 지난 대선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이 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김세환의 아들을 내부 직원들은 세자라고 불렀어요. 세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거에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미치거든요 진짜. 근데 성관위는 총장의 아들이라고 꽂아주고 그러는 겁니까? 김세환이가 2년 전에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총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박찬진인데 이 사람도 지금 채점표호를 조작한걸로 들어놨어요. 물론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용기간은 차장시절이 2020년 9월 21일이고 그러니까 김세환이 총장일 때 이 사람은 차장이었고 김세환이 논란을 일고 나가자 이 사람이 총장이 됐는데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5월까지 선거를 담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주 출신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이 사람이 총장일 때 차장했던 사람이 송봉섭인데 이 사람은 자기 비리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 마저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6차례 다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급까지 있었던 선거를 총괄했었던 최고 간부들이 다 비리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한 시익선관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결제를 하고 같은 진단서를 반복으로 사용해가지고 허위 병과를 내고 70여 차례 약 170 이상 무단 해외여행을 떠나다가 걸렸다. 또 한 명의 선관위 직원은 근무 중에 로스쿨을 다니다가 걸렸다. 왜 이런 거냐면 불필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놓고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없으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로스쿨 다니고 자녀들 전부 다 채용 비리 저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수법 중에 또 하나 고위직인 3급 현원의 40% 이상을 과다 운영 필요 이상의 인력을 늘려서 막 그냥 꽂아준다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서 꽂아주고 그거는 수십 년간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번에 4, 5급 중간 간부들까지 만연해 있고 일부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 전술을 조작하거나 제일 위에 있는 총장, 차장, 4, 5급 인사 담당자들 다 써갔다라는 거죠. 진짜 엽기적인 거는 이게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서류함을 갈아버려라 라고 지시를 내리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증거인멸이거든요 이거. 이거는 채용이고 이런 애들이 선거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거나 국정원이 뭐라 하면 그 서류를 놔둘까요? 지울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선관위를 2021년 10월 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체면접에서 D씨의 자녀 말고 다른 멀쩡한 사람의 합격자 순위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상위위원 D씨의 자녀를 합격주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두 명을 최하위 점수를 주고 막 걸리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조국 같은 인간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청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 청주선관위 국장 B씨의 사람은 옥천 군청에 속해 있던 자기 자녀를 빼우기 위해서 행정 절차에 외압을 넣었다. 군수가 선출직입니다. 근데 이게 왜 협박이 가능한지 아세요? 야 다음에 군수 되기 싫어 인마? 내가 청주시 상당구 선관이 국장이야 인마? 너네 군청에 있는 내 자녀 전출시킬 거니까 동의해. 선출직인 사람을 선관이 소속된 사람이 협박을 한다? 이런 사례가 하나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관위의 업무가 견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권력이 됐다라는 사례거든 이게. 과연 옥천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자녀는 충북 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을 했다.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을 가했다. 경남에서는 경남 선관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 씨의 청탁으로 이 씨의 자녀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임사 담당 과장과 임상 담당자들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에 전화, SNS,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체험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3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권을 위해서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 또 다른 이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꼭대기부터 지방까지 다 썩었다는 거거든. 헌법상 독립된 기구라는 걸로 이때까지 감사도 안 받고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안 받았으니까 인간들이 거의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이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이 선거 관련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을까? 두 번째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 이권 보호를 위해서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하진 않았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거들은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죠. 이건 조직 문화다. 조직 관행이다. 이런 애들이 이 이권을 지켜주는 외부의 어떤 세력과 결탁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힘이 됐든 간에 걸리면 박살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무능한 집단이 선거 전반을 잘 관리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중에 핵심은 노태학입니다. 이 사람이 선관위의 위원장인데 작년부터 자녀채용 비리가 터지자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러고 눈을 질끈 깎고 막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전임은 누구냐면 소크리 사태로 사퇴를 한 노정이에요.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이 된 대법관 중에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이거든요.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썩은 조직이라고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주고 이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에 선거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즉은 소관 안에서 일어난 어떤 부정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선거 관련한 시비가 걸렸다. 소송 걸렸다. 대법원까지 가죠?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인정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있었던 선거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는 저는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김명수 체제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소쿠리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 여론이 바뀌었죠.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얘네들. 작년에 국민 여론을 보면 노태학이 물러나라 압도적으로 말았어요. 근데도 이 사람 버티고 안 나갔습니다. 사퇴 거부한다. 당시에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뭐였냐면 어떤 정당의 압력에 따라서 선관위원장에 사퇴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국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국민의 힘이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조직 자체가 썩었다라는 보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가라고 한 거거든. 이 사람이 지금 안 나가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때 임명된 사람. 노태학은 뭘로 임명하냐면 2020년 4년 전 총선 때 오산에서 어떤 투표용지가 나왔냐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어. 그래서 당시에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도장이 없는 거를 보고 유효한 투표지라고 판결한 사람이 노태학입니다. 이게 진짜로 유권자가 투표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건데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제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야 문제 생겼어? 서류하면 가라. 우리 자체적으로 보안점검 했을 때 우리 100점짜리 그때 국정원에 털어보니까 30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있는데 유효투표지라고 판결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원장. 이게 얼마나 썩어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저는 확실한 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최용비리가 처음으로 뉴스를 탔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안 치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행보로 보인다. 작년에 감사원이 선관위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최용비리가 있다면 끝까지 트십시오. 그게 깨끗한 정당이 할 말이죠. 민주당이 당시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원 너네를 국정조사할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 이거는 저 같은 유튜버뿐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총선 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나라 공지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데 선관위의 변명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요. 잘 안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서요. 장난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을 끌고 와서라도 해야지 그게 안되면 돈이 없어야 사람이었어 우리나라가. 말장난한 것도 아니고. 노태학이가 채용비리가 터졌을 때 무슨 얘기했죠? 선거 관련한 어떠한 불신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명운을 골고 열심히 하겠다. 불신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킹 관련성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에서 불신함이 분명히 있었다. 최근에 국정원의 조사 결과 선관위 해킹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났다. 국정원이 탈타 털어보니까 31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관위의 자체 평가는 만점이 나왔거든요. 국가기반시설의 평균 점수는요. 81점이 나와야 돼. 그런데 선관위는 31점이 나왔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해킹에 취약한 줄 아시겠죠? 그렇죠?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론상으로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달려들어서 전산망이나 이런 걸 해킹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투표한 사전투표 여부도 없앨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김성원의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없앨 수가 있어. 새로운 유권자를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국정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도장이 찍혀있으므로 도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론상으로. 개표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 전산해킹을 통해서 국정원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더 쇼킹한 거는 지난 가을에 선관위가 뻗팅겨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했다. 그래서 전체 선관위 장비 중에 5%만 검사했는데도 보암전수가 31점 나온 거야. 게다가 IP 주소와 서버 용도 등 삭제를 하고 PC를 제공을 했다. 왜 지었는데요?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선관위의 항변은 뭡니까?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부정선거는. 얘네들이 정답을 알려준 거거든요. 아니 이론상으로 투표용지 바꾸고 뭐 이런 거 알겠는데 그거는 내부에 조력자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건 사건과 터진 게 뭡니까? 내부가 다 썩었구나. 이만큼 썩었는데 내부 조력자가 없을까? 여기서부터는 수사가 필요한 거야. 수사가. 이렇게 저거들이 문제없다고 뻗팅겼는데 총선 8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저거들이 보안을 다 점검했대. 그런데 선거 8일 전에 해커들이 노는 다크웹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저거들이 해킹한 정보를 공유하고 막 그런 데인데 우리나라 선관위의 직원의 해킹당한 PC 화면이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총선 8일 전에 나왔어요. 이게 KBS가 다크웹에 또돌아다니는 선관위 직원의 PC 화면 같은 걸 보니까 내부의 대화 내용이랑 선관위 내부망 주소 같은 게 다크웹에 또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선관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이거 너네 자료 지금 다크웹에 또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4월 10일 총선 공명정대한 선거였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제대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사이버보안 괜찮았어? 투표안 관리 괜찮았어? 음모론이니 머리 하지 말고 다 까라고. 그게 맞잖아요. 한 보안업체 이사에 따르면 한 번 유출되면 또 다른 해커들이 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재유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확보하거나 어떤 특정 권한 같은 것들을 추가로 탈취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법학 교수에 따르면 정치 불신이 심한 사회에서 투표표 제도의 초점은 정확성 투명성 이런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선거는 정확성 투명성 대만 같이 해야 돼. 투표하면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까고 어디에 투표했는지 바로 공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독일은 아예 그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그런 조치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